임신 10주가 된 태아의 발 모양과 같은 크기의 배지입니다. 작지만 발가락 10개가 선명합니다. 이 배지를 보고 많은 여성이 낙태하려던 마음을 돌렸습니다. 낙태는 단순 시술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. 그래서 낙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. 낙태 교육과 상담도 꼭 보완해야 합니다. 작대작은 태아도 엄연한 인간이라는 사실, 우리 모두 태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. CPBC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